네, 그러면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라면을 만드는 회사들인데 왜 실적이 차이가 나느냐 이렇게 멘트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풀무원은 지금 고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매출은 좀 좋게 나타나고 있지만 일단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좀 줄은 것 같습니다. 자, 라면을 만드는 회사들 실적이 차이 나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좀 저희가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농심의 라면 시장 점유율은 55.4%고요. 오뚜기는 26.4, 사명식품은 11.1입니다. 이 3, 4가 이제 합치면은 거의 90, 95%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80일에, 네, 그렇죠. 93. 그래서 지금 농심은 전체 배출비 중에 78%가 라면이고요. 사명식품은 96%. 거의 뭐 다른 사업은 안 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사명식품은 외식사업하다가 외식사업 안 돼서 접었고요. 풀무원은 사업부별 매출액이 식품, 식자재가 59, 푸드서비스 외식이 16, 해외시장이 15, 물류가 4, 지주회사가 4, 건강기능식품이 2%입니다. 그래서 라면 3, 4라고 불리우는 이 농심, 오뚜기, 삼양식품과는 다른 차이를 갖고 있다. 오뚜기는 30% 정도예요. 근데 오뚜기는 다른 부분이 라면보다 많지만 오뚜기의 문제는 지금 더 이상 그 옛날에 레트로가 먹히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레트로가 인기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있는데 문제는 그게 맛이 있으면서 레트로가 있어야 돼요. 지금 레트로를 전략적으로 가져가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맛이 있고 레트로를 해야 돼요. 네, 기본이 맛있죠. 네, 문제는 비비고가 너무 맛있어서 원래 오뚜기의 전략은 그것이잖아요. 패키징은 뭐 별로 솔직히 그게 빈티지를 추구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원가를 그거 하려고 하는 건지 두 가지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오뚜기 케찹이나 마요네즈 그거 만져보세요. 되게 얇거든요, 그게. 근데 청정원 거나 다른 거 만져보세요. 되게 탄탄하죠. 다릅니까? 그렇죠, 흐물흐물 거리잖아요. 오뚜기 케찹이랑 마요네즈 케찹 통은 흐물흐물 거리죠. 근데 청정원 케찹 통 만져보세요. 손으로 안 쪼개지거든요. 안 눌러지거든요. 아, 케찹 통이요? 네. 거기부터 일단 더 많이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도 있고 원래 예전 거를 포기 못하는 것도 있어요. 오뚜기 3분, 아직까지도 명맥을 유지하는 거는 딱 두 개 남았어요. 오뚜기 카레, 가루 있죠, 그거. 분말하고 3분 요리. 근데 문제는 그 빈티지 그걸 유지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걸 맛에서 신뢰를 잃으면은 그냥 얘는 레트로밖에 없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CJ가 더 맛있는데 CJ가 만약에 레트로를 해버린다. 그러면 이제 차별화가 없는 거죠. 이미 다 여론에서 나타나고 있고 오뚜기는 원래 그래서 2등 전략이었는데 그건 계속 유지하는 건 맞는데 맛을 유지했어야죠. 예를 들어 지금 냉동 피자도 마찬가지죠. 냉동 피자 시장, 냉동 피자 시장이라든가 회태 고향만두를 보면은 왜 레트로만 유지해서는 안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회태 고향만두 옛날에 어렸을 때 먹던 거 그대로 글씨째 해서 레트로는 좋아요. 레트로의 감성을 유지하는 건 좋은데 고향만두 맛이 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무너진 거고. 오뚜기도 마찬가지죠. 냉동 피자 너무 싸니까 솔직히 피자 가서 먹으려면 4만 원인데 오뚜기 냉동 피자 8, 9천 원이면 먹으니까 샀는데 CJ 비비고 피자가 나와가지고 아니면은 가격대에서는 저기 저게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CJ 거는 고매죠. 고매 피자가 나왔는데 오뚜기보다 비싼데 맛이 있어요. 근데 오뚜기는 맛은 없는데 그러면 가격은 올릴 수는 없어요. 그랬더니 가격에서는 노브랜드 피자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도 저도 아닌 게 돼버렸죠. 그러니까 오뚜기는 사실은 농심은 매출 비중이 78 삼양식품은 96이 라면이어서 라면 회사라고 치고 왜냐하면 지금 라면은 많이 못 올린다는 건 얘기 드렸죠. 소매 가격이 몇 배가 올랐어도 라면을 천 원 이상 가져가기가 힘든 거예요. 이제 신라면 봉지 가격이 천 원 이상이 되는 순간 라면 매출이 확 줄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비빔면이나 천 원이 넘지 라면은 천 원을 못 넘어요. 지금 블랙 같은 거 빼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딜레마에 있는 거죠. 그런데 오뚜기는 매출 비중으로만 보면 30%니까 라면 매출 점유율에서는 2이지만 전체 매출 비중에서 30%니까 나머지 70%로 버티면 되는데 문제는 그 70%의 시장에서 지금 맛의 변화가 없는데 정체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 이 풀무원은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느냐. 풀무원은 라면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라면을 이쪽에 농심이나 오뚜기나 삼양식품이 꽉 잡고 있고 비빔면은 팔도가 꽉 잡고 있는 이 시장에서 똑같은 걸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겉면이나 비건, 야채 쪽으로 간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조금씩 하고 있는데 라면 매출 비중이 크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서 잘 되면 되는데 오뚜기는 나머지 부분이 다 밀리고 있고 CJ제이제당에. 가격은 싸지만 너무 맛이 떨어지고 품질이 떨어져서 밀리고 있고 그런데 풀무원은 나머지 라면 부분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에서 되게 선방을 하고 있고 크고 커가기 때문에 오뚜기의 주가와 풀무원의 주가의 차이가 저렇게 벌어져 있는 거예요. 오뚜기는 제대로 되는 반등을 못하고 있고 풀무원은 이 상황 속에서도 주가가 꽤 버티고 있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어디 있나 그걸 보면 왜 풀무원의 힘을 실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방금 풀무원이 선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럼 풀무원 상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볼까요? 네, 일단 최근에 블로그에 다시 인천공항의 식당의 후기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업데이트가. 한 몇 년 동안 모든 게 다 안 올라왔었어요. 원래 블로거들이, 파워블로거들이 요즘에 워낙 유튜버 이쪽으로 갔다고 하지만 블로그를 꾸준히 운영하셨던 분들 파워블로거 그거 포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블로그 계속 운영하시면서 유튜브, 인스타그램 다 보조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유튜브 라이브를 운영하면서 블로그는 그대로 글에 감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고 인스타그램에서는 일상을 내어서 거기서 파워 인플루언서가 돼서 협찬받고 이런 식으로 다채로운 플랫폼을 운영을 해요. 근데 블로그의 장점은 아주 자세한 후기를 글로 우리가 글하고 사진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무슨 외식 가서 그런 거 좀 원하잖아요. 우리 동네에 없는 새로운 외식 업체 식당의 등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대리 만족을 하는데 그게 업데이트가 다 2, 3년 전 거 검색을 해보면 다 2, 3년 전에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워낙은 인천공항 제1터미널 가보신 분들은 경험하셨겠지만 여기에 명가의 뜰이라고 했는데 여기 맛이 괜찮거든요. 이 공항이라든가 옛날에 철도 옆에 있는 그 저기 음식점들이 옛날에는 영세 상인들여서 정말 대표님은 휴게소잖아요. 휴게소 욕 진짜 많이 먹었잖아요. 이게 무슨 8,000원짜리 국밥인데 이건 정말 쓰레기도 아니고 그 국회의원까지 지적을 했잖아요. 나중에 휴게소가 너무 많이 남겨서 그렇다고 하는고 이러고 있는데 어쨌든 그 뒤로 대기업들이 엄청 많이 진출하면서 많이 나졌어요. 인천공항은 더군다나 그렇고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표 끊고 기다리시는 분들 명가의 뜰 많이 드셔봤을 거예요. 맛이 괜찮거든요. 여기 명가의 뜰이 지금 이용했다는 후기가 다시 3, 4일 전까지 올라오기 시작해요. 네이버 블로그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가 풀리고 있다는 얘기죠. 이제 인천공항 가서 식사를 하면서 비행기 대기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올라오는데 명가의 뜰을 풀무원 푸드앤컬처가 운영하고 있고 공항 및 휴게소의 임차료 환급을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 명가의 뜰이 그동안 후기가 2, 3년 동안 막혀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파리가 날린 거예요. 거기. 그런데 임대료는 손님이 없어도 매월 고정적으로 나가야 돼요. 면세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면세점을 포함해서 여기 입점해 있는 풀무원 푸드컬처를 포함해서 이 외식 업체들이 공항의 임대료를 차감을 해주던가 아니면 우리가 번 돈만큼 내게 해달라. 한시적으로. 그걸 요구했어요. 그걸 요구해서 공항 및 휴게소에서 임차료 환급을 받았어요. 나라에서 정부에서 도와줘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이 이득을 본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컨세션 사업. 이게 선방을 했습니다. 컨세션 사업이 아까 말한 대로 옛날에 휴게소, 철도 옆에 이런 거 우동 파는데 정말 심하게 말하면 거기 심하게 말한 게 아니라 진짜 거기 우동에 팔이 떠 있고 이랬거든요. 대기업들이 들어가면서 품질을 올리고 이러면서 이 사업들이 커졌는데 그게 바로 컨세션 사업이에요. 다목적 이용시설이나 특정 기업이 일괄적으로 임차를 맡겨서 대기업이 장기간 기간 계약을 하고 식음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호텔이나 레스토랑 위탁 운영을 맡기도 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은 대표적인 것이고 이 복합 쇼핑몰하고 고속도로 휴게소가 컨세션 사업의 50%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 풀무원이 1등입니다. 풀무원이 전국에 18개 휴게소를 위탁 운영하고 있고요. 최근에 SPC 3립이 전국 2위하는 가평 휴게소 가져가면서 대항마로 떠올랐죠. 그리고 공항의 푸드코트나 사무원 건물 지하 식당과 병원의 음식점 이런 거 다 외주 위탁 주는데 이것들을 대기업들이 들어가면서 컨세션 사업을 넓히면서 옛날 위생 문제라든가 이런 게 많이 개선이 된 것이죠. 풀무원이 푸드앤컬처라고 변하기 전에 사명은 풀무원 ECMD였습니다. ECMD였고 18개 중에 대표적으로 잘 되는데 말해보면 별내, 의정부, 경기도, 광주, 휴게소 이런 데가 크고요. 그 다음에 인천공항의 제1터미널에 아까 말했듯이 거의 풀무원 푸드앤컬처 들어가 있고 그리고 김포공항, 김해공항, 서울역 공항철도 여기도 다 매장 보유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우리가 이동하는 곳곳에 다 있죠. 차량이 이동하는 휴게소라든가 철도, 공항철도 부분이라든가 비행기 쪽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91년도 6월에 설립되었고 풀무원 ECMD가 2006년부터 컨세션 사업을 건드렸는데 2018년에 풀무원이 전문 경영인 체제로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CI도 바꾸고 사명도 바꾸고 했는데 그래서 그때 ECMD가 풀무원 푸드앤컬처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굉장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아까 그래서 레스토랑 면가의 때를 인천공항에서 만나보시게 된 거고 면열이 전문점 자연은 맛있다. 자연은 맛있다는 풀무원이 라면 사업에서 쓰는 문구죠. 이게 면 요리 전문점 이름으로 쓰면서 아예 면 요리를 파는 음식점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캐주얼 중식 매장 메이아웃 짬뽕 지금 이 면 전문점들을 오프라인에다가 하면서 약간 풀무원은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농심의 신라면이나 팔도의 비빔면을 파는 음식점은 없는데 풀무원은 이런 쪽의 컨센션 사업에 강점이 있으니까 봉지라면 시장을 쫓고 직접 다이렉트로 들어가기가 힘드니까 이 우회로를 택한 거예요.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받고 고급 프리미엄으로 식당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셀렉트 다이닝 매장 플레이보 6 있고요. 그리고 인천공항이나 갔을 때 많이 들르실 겁니다. 스카이 허브 라운지 이 라운지를 풀무원 푸드앤컬처가 운영하는 겁니다. 뭐 대한항공이라든가 아시안항공이라든가 아니면 신세계 신세계는 이제 그만뒀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다른 라운지가 있잖아요. 아니면 외국의 마티나 라운지나 근데 이게 스카이 허브 라인지는 인천공항 거잖아요. 인천공항에서 풀무원 푸드컬처에 위탁을 준 거예요. 2021년도에 또 그게 있었죠. 지금 며칠 전에 압수수색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삼성전자나 삼성웨일스토리를 그게 느닷없이 압수수색이 들어간 게 아니라 예전에 말씀드렸던 작년에 공정거래위원회랑 8개 대기업이 모여서 그 급식 일감 몰아주기 그 방지하자는 선포식을 하기 바로 전에 공정위가 미래전략실하고 삼성전자 삼성웨일스토리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과징금을 매겼어요. 그 검찰에 고발했던 그거를 지금 검찰의 행동개시에 나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래 이거의 목적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대기업의 비중을 줄이자는 건데 여기에 8개 대기업에 풀무원이 없어요. 풀무원은 중견이거든요. 지금 여기 2021년 공정위가 8개 대기업 그룹이랑 선포식 한 게 삼성, 현대자동차, LG, 현대중공업, 신세계, CJ, LS, 현대백화점입니다. 이게 8개 대기업 그룹이고요. 마곡동 LG 사이언스파크에서 단체급식 일감 개방 선포식을 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일 큰 삼성전자와 삼성 웨일스토리가 어떻게 보면 시범 케이스로 걸린 거기 때문에 제일 적극적으로 나서서 풀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거에 추진하게 된 배경은 그거죠. 그러니까 이 8개 대기업에 물려있는 것을 중소기업에게 주겠다. 그런데 이때도 논란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거 이미 했었다. 언제? 2012년도에. 2012년도에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산하에 있는 구내식당에서 먼저 해보자. 민간으로 가기 전에 공공기관에서 먼저 해보자. 공무원들 대상으로 실험 실험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런데 민간보다는 공공기관을 먼저 건드리기가 쉬우니까 했는데 여기서 대기업을 제외하려고 했더니만 하나호텔앤 리조트 삼성 에버랜드 아워홈 신세계푸드 CJ프레쉬웨이 현대그린푸드 6개사를 공공기관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게 주고자 했더니 2011년부터 시작한 이 결과가 어떻게 됐냐. 이른바 실험의 결과가 결국 먹은 게 3개입니다. 동원 홈푸드 풀무원 ECMD 지금의 풀무원 푸드앤컬처죠. 그 다음에 아라마크의 한국법인 아라마크 외국회사인데 한국법인인 아라코 여기 삼강체제가 형성이 됐어요. 공공기관에. 그래서 결국에 의도한 것은 이 밑에 있는 중소기업이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어버렸냐. 중견기업이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2021년에 이렇게 한 거를 보고 이거 결국 똑같다. 중소기업에 주려고 해봐라. 중소기업이 그 대기업에 많은 식수를 감당할 수 있을까. 1, 2천씩 이상을 해야 되는데 걔네가 500개, 600개밖에 못 뽑던 거로 2천개를 늘리면 부하가 걸리고 그런 인력이 충당이 되냐. 경험이 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가치로 밀고 나갔는데 지금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보였죠. 2021년 6월에 맨 처음에 풀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시흥공장 구내식당 하고 수원껏 풀었죠. 시흥공장을 풀무원이 가져갔어요. 수원은 신세계푸드가 가져갔고 결국에 2012년도랑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풀무원 ECMD의 이름이 풀무원 푸드앤컬처로만 바뀌었을 뿐이지 중소기업으로는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풀무원은 바로 올해 며칠 전에 현대자동차 걸 따냅니다. 이 2021년도 공정위가 8개 대기업 했을 때 삼성이 제일 컸고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여기에 가나다 순으로 써놓은 게 아니잖아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 가나다 순 전혀 상관없죠. COT 이거니까. 가나다 순이 아니에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 현대중공업 신세계 이렇게 써놓은 것은 삼성전자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삼성전자의 시흥공장 거를 따냈죠. 올해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시트 그리고 시트1공장 그리고 지공장 엔진오브공장 3개 구내신당 따냈어요. 지금 이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2012년도에 기획재정부가 했던 이 실험과 같은 여기에서 다 중소기업을 안 가고 중견기업으로 갔던 게 데자뷰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추진하고 있는 게 중소기업을 안 가고 있는 건 중소기업에게는 안 좋은 상황이지만 풀무원 푸드 앤 컬처처럼 대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도 아닌 중견기업에게는 이거는 절호의 찬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벌써 삼성전자, 현대차 거를 두 개를 따내왔죠. 그런 것들은 아까 전에 공항이나 휴게소나 이런 데서 컨세션 사업에서 엄청나게 많은 인원수의 급식이나 이런 것을 담당했던 그 이력 그런 게 작용을 했고요. 그래서 풀무원은 실적 선방을 했죠. 그래서 오뚜기와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풀무원이 이쪽에서 선방을 하고 나빴던 쪽은 그쪽입니다. 풀무원의 두부가 미국에서 10년 만에 흑자전화를 했다가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그 바닷길이 다 막혀가지고 바닷길이 막힌 데다가 바닷길을 뚫고 딱 가려고 했더니 너무 물류 운인비가 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해외 사업에 정체를 했지만 나머지 이런 사업들에서 다 선방을 친 거예요. 단체 급식에서 큰 거 따오고 중견기업의 위치를 무기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컨세션 사업 지금 풀리기 시작하고 휴게소 공항 풀려서 아까 말한 대로 블로그 후기 올라오기 시작하고 회오리 감자 앉아서 먹었다 휴게소에서 이런 거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선방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풀무원은 지금 라면 시장은 점유율이 작아서 그 라면 단가를 천 원 이상으로 봉지라면 못 올리는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노출이 굉장히 적고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위드 코로나의 수혜를 받거나 아니면 정책적인 효과로 인해가지고 중견기업으로서 오히려 포지션이 이득을 보는 포지션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상당히 강력한 거예요. 지금 농심이나 오뚜기도 물론 농심이나 삼양도 물론 라면 매출 비중이 워낙 높아서 밀가격을 부담시켜서 판가에 정가시킬 수는 없지만 해외에서 봉지라면이 되게 잘 팔렸어요. 사실 왜냐하면 컵라면은 나가서 야외에서 한강 같은 데 가고 공원 같은 데 가면 컵라면을 끓여 먹는데 집에 있다 보니까 봉지라면을 많이 사먹었어요. 그래서 봉지라면이 해외에서 수출이 많이 되는 바람에 그 라면 판매 단가에 그 판가를 정가시키지 못하는 부분을 선방에서 농심하고 삼양식품도 주가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농심이나 삼양식품은 전체 78, 96이 라면 매출 비중이잖아요. 그런데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양한 것은 풀무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나는 라면의 천원 봉지라면 못 넘는 것 그거 이상으로 해외 부분에서 K라면의 성장에 배팅을 한다. 그럼 나는 매출 비중이 농심이 삼양식품이 아무리 라면 쪽이 강해도 난 이쪽으로 밀고 나가는 컨셉을 잡으시는 것이고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국제 밀가 폭등이라든가 옥수수 가격 폭등을 정가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찜찜하다. 그러신 분은 이렇게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갇혀서 여러 군데서 수혜를 받는 풀무원을 선택하셔야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안 좋은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후순위로 제쳐두셔야겠죠. 그래서 식품주들이 만약에 스포트라이트가 너무 다른 쪽으로 가고 있어서 만약에 이쪽으로 오는 것을 바라고 미리 선침해를 한다거나 이러시면 이렇게 민감하게 조금 자기가 기준을 정하셔서 선택의 폭을 좁히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풀무원은 라면 3사와는 다르게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강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실적도 좀 알아보고 주가 한번 좀 알아볼까요? 네, 아주 장기적인 모습을 보면 오뚜기 보세요. 오뚜기는 20년 선에 거의 근접을 했는데 20년 선에 근접을 한 게 없습니다. 지금 최초예요. 지금 가장 오뚜기가 상장하고 가장 주가가 안 좋은 물론 반대로 얘기하면 제일 낮은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반대로 20년 기간 중에 가장 낮은 주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매수하셔야죠. 풀무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년 선과는 상당한 격차가 있고요. 지금 위로 떠 있습니다. 풀무원은. 그리고 삼양식품. 삼양식품은 지금 이거는 수출로 뚫은 거예요. 이거는 가격 단가를 판가에 인상을 못 시킨 건데 수출로 뚫은 거고 농심 같은 경우도 20년 선에 바짝 엎드려 있어요. 이게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이 정도 갭이 있었는데 지금 2008년 금융위기처럼 시스템 전반이 무너지는 상황이 아닌데도 금리 인상하고 있잖아요. 금리 인상하고 있는데 시스템이 망가진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금융 시스템이 망가졌으면 돈을 왕창 풀어야죠. 금리를 0%로 수렴을 하고. 금리 인상하고 있는 이 시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20년 선에 바짝 엎드리고 있다는 거는 농심이 라면 매출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판가에 다 정가를 못 시키는 상황. 1위 업체라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풀무원하고 삼양식품, 라면에서는 삼양식품이 좋고 다채로운 부분에서는 풀무원이 좋은 것이죠. 풀무원도 지금 막 수렴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SPC 3립 같은 경우에 포카문방으로 이슈가 있어서 떴고 롯데칠성이나 롯데푸드나 롯데저가 이런 거 지금 롯데계열사 합병 이슈로 떴지만 풀무원은 그런 특별한 이슈는 없어요. 그런데 차분히 전반적인 부분이 다 살아나고 있잖아요. 인천공항 임차로 면제 받아서 선방했지 단체 급식 열리고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컨세션 사업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풀무원 두부 사업은 당연히 물류가 풀리면 이제 배가 다시 떠다니게 가게 되면 풀리는 사업이고 이미 두부 사업은 10년 만에 흑자전을 하면서 그 저기 초석을 다졌고 그런 부분으로 따진다면 이렇게 원형 바닥형으로 보셔야겠죠. 이건 월봉인데 원형 바닥형으로 넓게 돌려가지고 지금 올라가려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바닷건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뚜기의 주가와 풀무원의 주가는 다른 뜻을 함양하고 있다. 풀무원 같은 경우에 이 바닷건에서 16,000원, 17,000원대에서 매집을 하면 한 전고점 2만원, 2만원 선 일단 2만원 선이 1차 목표가가 될 거고요. 거기서 더 오버슈팅이 나온다면 이제 2015년이라든가 2021년에 도달했던 2만 5천원 선을 도전해 볼 수가 있겠는데 그거는 아직 너무 먼 곳이고요. 일단 2만원 선, 전체적으로 박스권이에요. 종가상으로 보면 2만 5천원은 다 꼬리를 달고 연중에 기록을 했다가 연 마감때 다 내려와 버렸던 것이고 종가로는 대부분 2만원 선에 수렴을 했습니다. 일단은 마디지수 때고 이런 2015년부터 7년 동안 그 고점의 벽으로 작용했던 2만원 선을 목표가로 일단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풀무원은 1만 6천원에서 1만 7천원 정도의 매수를 하셔서 2만원 1차 목표로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